자, 43번부터 45번, 43번부터 45번 또 그리고 41번부터 42번도 마찬가지고 장문의 문장이기 때문에 리딩의 속도가 느린 사람은 한 38번 정도가 풀면은 한 5분 남았다 이렇게 할 거야. 알겠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스킬이야. 알겠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스킬 같은 경우는 43번에서 45번 같은 경우는 나오는 문제가 딱 정해져 있지. 글의 순서, 그 다음에 대상이 다른 것,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한글의 내용이지. 그러면 내용 자체를 제일 먼저 보려면 이 글이 시간이 없을 때는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한글이 나와 있잖아. 한글을 먼저 읽어봐. 그러면 대충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지.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푸는 문장이고. 글의 순서 같은 경우는 일화성 글이기 때문에 주제문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다는 거지. 주제문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으니까 주제문부터 어디가 나와 있는지 찾아야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대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찾는다겠니? 대명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 명사, 새로운 명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찾는 문장이라고 있어. 알겠지?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찾아봐야 돼. 그럼 일단 한 번 볼까요? 일단은 순서부터 한 번 볼까? 글을 읽었다 보면 여기는 어떻게? 읽어보자. 순서적으로. 시간이 없었어. 딸의 결혼식 날인데 정전이 예상이 됐어. 자기 집은 근데 정전 안 했어. 공사를 연기해달라고 내가 정기회사에 요청했어. 그래서 정기회사에서 내 딸이 결혼을 했어. 정기회사 직원으로부터 내가 뭔가 해결책을 받았어. 아, 그러니까 결혼식 날인데 정전이 되니까 정기회사에 뭔가 문제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시간이 바빠. 그러면 이제 글의 순서를 보니까 아, 그럼 이것은 일화성 글이라겠지? 선생님이 그러면 어디서 찾아라 있다? 빨리 답버터 보니까 마지막, B번의 마지막 보니까 친절은 여전히 살아있다. 아, 뭔가를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같아. C번 보니까 어떻게? 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설명을 다시 스케줄을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본다고 했어. D번에 보니까 해결책을 찾았다고 했어요. 해결책을 찾았다고 했어. 야, 그러면 순서는 나와버렸네. 해결책을 찾았다고 했으니까 자, 문장 보니까 뭐가 나오겠어? 아, 교훈을 주는 말은 아, 친절은 살아있구나. 뭔가 했는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역시 사랑이라는 건 남아있어. 사람한테 우정이라는 건 남아있어. 아, 그래. 역시 선생님 말이 맞았어. 그러면서 B번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B번을 보니까 D냐 C냐 읽었지. 알겠지? D냐 C냐. 자, B번을 보고 C냐 D냐를 잡아가야 되겠지. 그러면 C, D를 보니까 이걸 보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그러면 내가 전화회사에 전화한 거 하고 자, D번 같은 경우는 이틀 후에 전화회사에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죠. 내가 먼저 했으니까 나중에 오겠지. 그래서 자, 어떻게? 답은 몇 번으로 간다? 내가 먼저 전화하고 전화회사에서 왔고 그래서 사랑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 C번으로 가겠지. 어, 일단은 나는 이제 좀 읽어봤으니까 여러분한테 설명하니까 이렇게 빠르겠지만 B번이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 맞잖아? 알겠지? B번이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씩 읽어봅시다. 자, A번 문장 보니까 시간을 두고 읽어본다고 해서 A번 보니까 자, 남편이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정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powers outage 자, 뭐 하려고? 수리하려고 To allow for the major repair 자, 여기 왜 했냐면 allow라는 것은 오형식 동사인데 여기서 주요한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랬죠. allow가 뭐로 쓰여서? 타동사가 아니고 자동사를 쓸 때는 뭐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알겠죠? 근데 이 날이 정전이 되는 날이 We are gonna have the power 딸의 결혼식 날이었다라는 거죠. 됐어요? 딸의 결혼식 날이었어. 자, 1번은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일찍 일어났고 전화를 했다는 거죠. We got up 아니요, no, no, no B번 문장 아니고 C번 문장 보니까 내가 전화회사에 어떻게 전화를 했다는 거지. C번부터 보는 거야? 콜은 여기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전화를 했고요. 요청했습니다. 요청했고요. 우리가 결혼식 하니까 뭔가 연기해주세요 라는 문장이죠. 여기서 이 문장은 콜이 5형식 동사에서 뭐 투부 동사는 아니고요. I call the electric company 나는 전화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요청하기 위해서 부사적인 용거입니다. 이렇게 3형식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또 뭐 하기 위해서 호소하기 위해서 됐어요? 그리고 연기해 주기 연기해 주라는 걸 연기해 주기 위해서 자, bag them to 그들이 연기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문장이죠. 여기도 같이 문장 묻죠.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이다.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transfer the 내가 전화를 하니까 나는 누구하고 연결됐습니까? 누가 바꿔준 거죠. 그래서 여기 해석 I was transformed 나는 어떻게 전화를 누구한테 연결받았습니다. 누구한테 transform to the manager 이 매니저하고 내가 연결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야. 이게 해석 잘하세요. I was immediate 나는 즉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즉시 전환된 거죠. 자, 수동태 문장이야. 수동태 문장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꿔줬습니다. 나를 이 문장이겠지. 해석을 해보면 누군가가 transfer 했습니다. 나를요. 누구에게? 매니저에게 이런 문장이야. 그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전환이 된 거지. 이 사람은 누구야? 로즈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자, 뭐가 생략됐어?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문장이지. 됐지? 그래서 이 여자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정전을 정전 그 예약된 것을 어떻게 스케줄을 바꿀 수는 없어요. 리스케줄도 할 수 없다는 거죠. couldn't 리스케줄도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 여자는 어떻게 알아보겠다고 말했어요. 쭉 내용이 여기 보니까 시가 나왔어요. 시는 여기서는 뭡니까? 일단은 첫 번째 나오는 대상은 누구야? 매니저라는 거지. 자, D번문자 보니까 이틀 후에 로즈라는 사람 매니저가 전화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그 집을 집에 우리 집 결혼하는데 우리 집에 정기를 어떻게 우리 집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의미는요. 렛이 사역동사죠. Today's later Rose called to 자 Say 전화했고요. 말했습니다. 자 그들이 허락할 수 없다고 우리 집만이 Keep the electric 자 렛이 사역동사니까 목적이 나왔고 목적격보로 원형이 나왔지. 그래서 그런 다음에 말했죠. 우리는 또 렛이 나왔어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회사에 이렇게 사무실을 쓸 수 있어요. 거기서 결혼하세요. 거기는 전기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렛 다음에 다시 Usual room이라는 뭐가 나왔니? 동사의 원형이 나왔지. 그 다음에 그래서 어 내가 이제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지 아직까지 대상은 누가밖에 안 나왔어? 매니저밖에 안 나왔어. 알겠죠? If는 명사야. 그래서 예전에 Actually it happens before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라고 말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날 어떻게 전기회사로부터 다른 전화가 들어왔죠. 그래서 비번에 보니까 이제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집만 전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파운드 제너레이트 자 뭔가 발전기를 봤어요. 자 파크드 라이트 아우사이드 하우스 나왔지 파크드가 뭘 꾸며주는 거야? 제너레이터로 꾸며주죠. 주격관계 됩니다. 이제 알겠지? 자 It was her solution 그게 그 매니저의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은 일요일에 정전을 피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로즈는 우리가 행복하게 자 여기 문장 잘 봐요. 로즈 made it clear that our happiness was important to her well. 자 로즈는 우리 행복이 그녀의 행복하고 역시 같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기가 나갔을 때 걱정돼서 전화하니까 아 그래요. 나도 걱정되니까 방법 좀 찾아볼게요. 나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랬죠. 나도 걱정하고 있어요. 나도 그 결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확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을 확고하게 했다라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봐. 자 문법상 그죠. 로즈 made it 자 think나 believe나 make나 find 다음에 이신 나면 무슨 목적어? 가짜 목적으로 했지. 로즈는 만들었어요. 그것을 자 분명하게 만들었어요. 목적격 부호예요. 그래서 이 목적격 부호 자리에 부사가 들어오면 안된다는 것 자 뭘 that 이하를 우리의 행복이 was important 자 중요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나 역시나 뿐만 아니라 이거죠. 됐죠. 가 목적어 집 목적어까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뭐야 there are truly people with a big earth 역시 kindness is still alive 친절함이란 건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사랑이란 건 살아있구나 라고 느낀 거죠. 됐지? 여기서 대상의 다른 것을 문장을 쭉 봤어요. 문장을 보고 대상이 다른 걸 하나 보니까 어디 있었어? 2번에 있죠. 자 my daughter would be able to use the electric 자 내 딸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prepare for the her wedding 그죠. 그녀의 웨딩 그러니까 딸의 웨딩이니까 이 문장은 다른 문장이고 자 그래서 순서는 CBD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친 내 거 다른 것은 2번이었지. 그 다음에 자 전기회사에서 근문해서 딸의 결혼식을 치렀다는 말은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문장 보여주면서 다시 하나하나씩 다시 보여줄 건데 자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매니저가 우리한테 도움을 줘서 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는가를 보자. 자 A번에 보니까 딸의 결혼식 날에 정전 예정이었다. 나왔죠. 밑줄 자 B번에 보니까 일요일에 자기 집은 정전을 피할 수 있었다. 하나 둘 셋 세 줄 자 공사를 연기해달라고 전기회사에 요구했다. C번에 나오죠. 자 전기회사의 건물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였다. 그게 아니죠. Actually, he had fun. It had fun before. 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문장이지. 그 다음에 전기회사 직원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았다. 왜? 너네 집만 generate 설치해 줄게. 라는 문장이었지.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었던 문장이다. 자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 일화성 글이니까 마지막에가 결론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서 문장은 결론의 마지막 문장이 어딘가를 찾아봐야 되고 대상이라는 것은 대명사의 관계니까 명사하고 관계 새로운 명사가 나왔을 때의 접근들 그리고 내용 일치니까 하나하나 읽어보면 돼. 알겠지?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의 성적에 높은 발전이 있기를 선생님은 항상 고대하는 거 알지? 사랑하니? 사랑하다 여러분.